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미쓰라진 씨가 배우 건다연 씨와 연인 사이를 인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열애설이 나자마자 바로 두 사람이 사귄다고 초고속으로 인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쿨한 방법, 오히려 더 보기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맞고 이미 1년이 넘게 교제를 해온 것으로 알졌습니다. 심지어 에픽하이의 측근조차 두 사람이 열애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깜짝 놀라야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두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깜짝같이 속였는지 조금만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쓰라진과 권다연 씨는 얼마 전에 VIP 시사회,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통해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손을 잡고 등장을 했다면 열애설을 일부러 알리려고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쓰라진은 그동안 에픽하이 활동을 하면서 전혀 이런 열애설이 없었거든요.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에픽하이 멤버가 나머지가 모두 유분한 멤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외로웠을 텐데 심지어 팬들도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경사가 났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9일 택시에 미쓰라진이 출연을 했습니다. 택시에 출연해서 이상형에 대해서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고 키 큰 여자 또 눈이 크고 발목이 얇은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권다연 씨가 정말 아주 청순한 외모의 긴 생머리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정말 자신의 이상형과 정말 부합하는 그런 여성을 만난 것 같아서 참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빨리 만나야 될 텐데 저의 이상형과도 조금 더 부합한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다연 씨도 글도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최고 에픽하이 신발장이라는 글을 남겨서 이때부터 어느 정도 두 사람 사이의 교류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약간의 유추가 가능하고요. 또 2009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탈리 포트만이나 강혜정 씨와 같은 좀 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긴 바가 있어요. 이때부터 에픽하이의 공식 연인으로서 낙점이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부남 멤버들 사이에서 이제 미스라진 연애까지 터짐으로 인해서 정말 유부남 힙합그룹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 관계 이제 시작이니까 좀 더 앞으로도 탄탄한 그런 연애를 좀 이어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미스라진은 지금 현재 80 정교예번 신발장을 발표를 하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권다연 씨는 2006년 영화 아주 특별한 손님으로 데뷔를 해서 천추태우 그리고 시티홀 등에 출연을 함으로써 이 드라마 연기자로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가 있었는데요. 정말 추운 겨울이긴 하지만 우리 주혜 씨도 많이 좀 외로우시죠. 빨리 좋은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인데요. 두 분은 참 춥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열애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름다운 결실까지 꼭 맺길 기대하겠습니다.